안녕하세요. 보보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보입니다. 오늘은 어떤 물건 어디에 두고 왔다는 문법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국어 얘기하면 바 물건 왕자이 어디 마지막에서는 방향사 리 부터 쓰시면 돼요. 바 뭐 뭐 왕자이 어디 리 몇 개의 문장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 소지 왕자이 자 리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왔다. 바 신용카 왕자이 뱀 리 바 신용카 왕자이 뱀 리 신용카드를 가게 두고 왔다. 바 야시 왕자이 자 리 바 야시 왕자이 자 리 요새를 집에 두고 왔다. 주어 있으면 워, 니, 타 제 앞에다 놓으면 돼요. 마지막 러 같이 붙어서 보세요. 예를 들어 우, 우선 protests 워, 니, 담센이 자 리 워, 니, 담센이 자 리 여군을 방에 두고 갔다. 이해하셨나요? 자주 써보세요. 짜잔!